계속해서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. 다음 상담도 만나볼게요. 이번에는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. 8827번으로 보내주신 사연부터 볼까요? 충남 서산시 팔봉면 금황리 산 141번지입니다. 500평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데요. 전망이 어떨까요? 하셨습니다. 우리 충남 서산시로 가서요. 토지 전망 체크해보도록 할게요. 이사님 전망 어떨까요? 네. 그 내용을 보면 이게 한내 필지를 하나 소유한 신경은 아니고 500평 정도 약 한 5천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거기서 500평 정도를 가지고 있으신 것 같아요. 지분으로 해서. 그런데 이런 물건들은 어떻게 가져오신 경위 아니면 상속을 받았거나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내용적으로 보면 전망은 그렇게 지분으로 갖고 있는 토지 그 자체가 뭐랄까요. 이게 한 필지로 되어져 있고 내 소유권으로 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등고 자체가 완만하기 때문에 전화주택 부지라든가 이런 것도 좀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지분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전망을 좀 찾기가 약간 애매합니다. 그런데 이 안쪽을 보게 되면 일단은 중보전산지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발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. 그거 외에는 주변에 서산 테크노밸리도 위치해 있고 이런 산업단지도 위치해 있지만 이게 지금 그런 어떤 테크노밸리가 확장성은 좀 못 가지고 있거든요. 확장성은 못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기존의 산업단지가 기존 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상태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토지로서의 좀 가치는 그렇게 좀 전망자체는 크지 않다.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네.